자 이번 시간에는 등기 절차 강문으로서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 443페이지 우리 기출문제집 443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권리에 관한 것은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해서 소유권 중에서 소유권 보존등기와 그 다음에 보존등기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등기에서 원인별로 우리가 매매일 때는 거래가역등기 문제 그 다음에 상속이나 수용이나 진정명의 회복이나 유증 등등 이 원인별로 각종 이전등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용을 보시고 소유권 보존등기는 제일 중요하고 해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법 65조에 보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인 신청적격자가 언급이 되어있어요. 소유권 보존등기는 소유권이나 특별 증명을 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 65조에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이 나와요. 이런 건 전부 다 강의 노트 유약집에 다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필기를 안 해주셔도 됩니다. 크게 네 가지 1, 2, 3, 4, 5 이렇게 나왔는데 토지와 건물 나눠서 다 공통적인 게 있고 다른 게 있어요. 1호 공통, 2호 공통, 3호 공통인데 4호는 건물만 되는 게 있어요. 2호가 뭐냐 대장상 즉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된 자.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 이 사람이 바로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속이나 포괄 승계인, 상속이나 포괄 승계인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호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판결. 이 대장은 이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을 말하는 거예요. 판결에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 판결은 판결 종류를 붙지 않습니다.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다 되고 판결 주문에 나와 있어도 되고 이유 중에 명시되어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판결을 받으려면 피구, 상대방, 피구 적격이 문제되는데 자, 토지의 경우에 이 피구 문제가 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피구로 하면 되지만 이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이거나 또는 특정할 수 없을 때 이때는 토지의 경우는 반드시 국가를 피구로 해야 되고 건물의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구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 이것은 미등기 부동산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등기든 부동산 이전 등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건물만 된다, 토지는 없고 이것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 네 번째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것은 시장 등이 발행한 사실 확인서만 됩니다. 확인서 이것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1호가 토지 건물 공통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됐음을 증명한 자. 그 상소인과 포괄 승계인. 따라서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아니라 이전 등록받은 사람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특정 승계인도 안 되죠. 그런데 여기 포괄 승계인이 된다는 겁니다. 다만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 중 유일한 예외가 토지 대장상 지적공부 소관청, 즉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 이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장상 이전 등록을 받은 자가 허용된 유일한 예외는 지적공부상 국가, 국으로부터 등록됐을, 이전 등록을 받았을 때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크게 보존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언급이 돼 있는데 이때 소유권 보존등기 특징이 뭐냐. 신청, 이건 원시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원인과 그 날짜를 신청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인과 그 연월이 없는 건 유일하게 보존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독신청이므로 등기필정보나 인감증명, 제3자 허가정보 등 제공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단독신청을 하는데 의무자 없다는 얘기죠. 누가 신청하냐. 소유권 보존등기인 등기명의 인호 될 자가 단독신청한다겠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존등기를 예외적으로 직권, 원래 이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예외적 직권에 의한 보존등기가 있다겠죠. 예외적으로. 이것은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 미등기부동산, 즉 이건 미완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촉탁 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과 처분 같은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해야 되면 법원에서 촉탁해야 됩니다. 세무관사는 안 됩니다. 법원 촉탁하게 되면 이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먼저 보존등기를 해놓고 이것은 처분제한의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보존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처분제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보존등기 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문제를 직접 보겠습니다. 443페이지 보시면 보존등기 중 틀린 걸 차지하겠죠. 1번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원인과 날짜. 어떤 경우 토지든 건물이든 신청정부의 등기 원인과 날짜 안 쓴다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는 항상 권리에 관한 등기는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진정명의 회복 이 두 가지를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가 권리에 관한 등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존등기는 원인 날짜 둘 다 없는 것이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등기는 등기 원인 진정명의 회복을 쓰지만 원인 일자가 없는 것.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등기는 주의해야 되는 거고 권리등기라면 원인과 원인 일자를 반드시 써라. 원인과 원인 일자를. 그러나 소유권 보존등기 둘 다 없는 게 특징이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등기는 등기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쓰지만 원일자만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1번은 원인과 원인 할지 안 쓴다.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2번 토지에 대한 기존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말씀하지 않고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 이것은 형식적 확정력에 의해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존등기가 두 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건물이 자기 소유물 증명한지 안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은 여기 나왔죠. 특별자치장 시장 군수 확인에 의해서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경우 건물 표실 증명한 첨부정부를 지급한다. 즉 건축물 대장정부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5번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등기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한다. 이것은 여기 직권보존등기 이거에 관련된 거 미등기부동산 소유권 처분 제한 등기 즉 가압류과 처분 등기 경매 기입 등기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임차권등기 촉탁이 있으면 등기부 없기 때문에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해놓고 임차권등기 한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직권보존등기 하는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보존등기를 신청할 경우 신청에는 아니죠. 지금 2번에 1번에 5번 받고 2번 문제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관 설명이 오른 거 1번 지문처럼 보존등기에는 등기 원인관 할 자가 쓰지 않는다. 계속 반복되는 지문이에요. 2번 군수 확인해서 미등기 토지가 여기서 군수 확인해서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건물만 된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2번 지문도. 3번 지문은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환청이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직권보존등기. 여기서 체납처분을 했다는 압류도 처분자 등기지만 여기서 법원으로부터의 소유권에 대한 처분자 등이 촉탁이 있을 때 등교에 직권로 하는 것이고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금을 안 내서 체납처분에 압류를 할 때는 세무관서에서 보존등기도 동시에 촉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직권으로 보존등기 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법원의 등기 촉탁이 있을 때 하는 거지 세무관서 촉탁이 있을 때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4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수용은 수도용은 토지금을 다 공통이라고 했죠. 다만 이건 미등기 부동산을 수용했을 때만 그런 거예요. 등기등기 부동산은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으로 한다겠습니다. 5번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등기자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보존등기는 단독신청이므로 의무자와 관련된 즉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에 아무 해당상이 없죠. 또 보존등기 할 때는 등기필정보와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3번 문제 보세요. 소유권 보존등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죠. 갑이 신축한 미등기업으로 갑으로부터 배선 을은 감명의 보존등기를 한 후 이전 등기 된다. 이게 원칙이죠. 즉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기 때문에 원시 취득자 앞으로 보존등기하고 양수인은 이전 등기라는 게 맞는데 판례에 따르면 설사 이런 경우 양수인이 보존등기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모두 생략등기로서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유의성은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1번처럼 하는 것이 법에 정확히 맞는 절차입니다. 2번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증명자도 할 수 있다. 똑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 지문도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처분지하는 게 좋다 있을 때 등기만 직권로 보존등기한다. 이건 똑같이 직권로 보존등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4번 본건물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을 등기할 수 있다. 이것은 대장을 따로 만들게 되면 따로 보존등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지문을 보시면 토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된 경우 간명이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으로 이전등기를 한다 했는데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성경이죠. 최초의 소유자가 사망했으면 상속인이 직접 자기 명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상속인이 하는 거지 상속인명으로 이전등기를 받는 게 아니라 즉 간명이 사망자 앞으로 보존등기 한 다음에 상속인명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속인명으로 직접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조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수용. 이제 이전등기인데 원인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수용은 민법 187조에 따른 물권변동으로서 수용개시일에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즉 재결일이 아니라 수용개시일에 수용의 성질은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을 수용하면 실무상 소유권 이전등기방제조화되 원시취득의 성질이 있어서 일정한 등기는 다치권 말소드입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민법 187조에 따라 수용기일, 개시일이 있습니다. 이때 A 소유토질 B가 수용했다. 공익목적 수용했다면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겨 그러면 이 사업시행장은 단독으로 수용을 한 이전등기를 할 겁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수용 자체가 원시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시취득. 이 얘기는 전자와 주의는 하자를 승계받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등기를 다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권 말소를 따라온다. 그럼 직권 말소는 어떤 등기를 직권 말소하냐. 첫째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것은 수용개실 이후에 이루어진 수용개실 수용개실 이후 이걸 직권 말소 다만 수용개실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화한 수용개실 이후의 이전등기는 예외 이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빠져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등기 소유권 이외의 등기는 수용개실 전후불문하고 모두 직권 말소하되 다만 여기도 두 가지 외에 첫째 그 부동산을 우회해 존재한 지역구 일명 요역지 지역구이라고 그래요. 요역지 지역구는 편익이지 부담이 아니다. 그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존속을 인정해 주는 권리 존속 인정해 주는 권리 이 두 가지는 말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수용에 따른 이전등기 후 수용이 원인이 실효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냐. 재결이 실효됐을 때는 이전등기를 말소해야 되는데 이때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을 말소합니다. 즉 수용에 따른 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 단독신청이며 사업시행자 관공설대는 촉탁을 할 겁니다. 또 수용이 실효, 수용재결이 실효돼서 효력이 없어지면 수용으로 인해서 이전했던 등기는 말소해야 되는데 이 말소를 차는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신청을 말소한다는 거예요. 요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토지수용재결서를 원인증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 단독신청 단독신청한다고 하세요. 그 다음 이 니은번째 문을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등기원인 토지수용을 하고 쓰고 그 연을 원인일잔 재결이라 이건 이제 이 말을 잘 키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지금 A 소유의 X 토지를 자 도로를 건설하고 공원 건설하고 해서 이거를 수용하겠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만약 B가 사업시행자 또는 관공서일 땐 관공서가 수행할 때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되면 만약 지금 요 날짜가 2021년 만약 6월 1일부로 수용한다 수용재결한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요 수용 날짜가 요게 수용개실입니다. 수용기일 개실 요 날짜가 물권변동일자 요 날짜까지 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해서 수용개실 즉 수용기일에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이고 요 재결은 언제냐 이때 오는 게 아니죠 이미 미리 2020년 1월 10일날 재결로 결정했다면 요게 재결일이에요. 요게 수용개시일이에요. 그럼 물권변동이 언제냐 요 재결일에 생기는 게 아니고 요 수용개시일에 생긴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재결로 기재하는 게 아닙니다. 니은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수용을 한 등기신청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첨부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를 법률 행위로 해서 취득할 때만 필요한 거지 상속이나 수용이나 이런 경우는 농지증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의사표시를 가지고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 규정에 취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등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경우 그 등간에 그 부동산 우위에서 존재하는 지역 이걸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하겠죠. 그 부동산 우위에서 존재하는 지역권 즉 그 부동산에 편익이 딸려있다면 좋은 게 붙어있어요. 이건 말소할 이유가 없어요. 말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미은번 수용이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다음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됐다. 효율이 상실됐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해야 되는데 말소는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 공동신청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역과 리을과 미은번만 맞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 5번 문제 보세요.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 차질하겠죠. 1번 민법상 조합은 그 자체의 소유권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민법상 조합은 당사 적격이 없으니까 조합 명의로는 못하고 조합원 명의로 합의등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수용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이 처분제한등기와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한 지역구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한 지역구는 이게 바로 요역지 지역구야겠죠. 이건 다 직권 말소가 이건 예외 안 된다겠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직권 말소 됩니다. 즉 처분제한등기라는 것은 가압류 처분금지 가처분 경매기입 등 이런 게 있어도 다 말소되버려요. 수용의 경우에. 그래서 그 부동산이 처분제한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요거 처분제한등기 말소가 되는 겁니다. 2번 틀렸고 멸실등 건물 소유자 등기명인이 멸시로 1개월 이내 그 건물이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때 대지 소유자가 대유할 수 있다. 이거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다를 때 즉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나를 받아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멸실됐어요. 그러면 멸실등기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자가 1개월에 신청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아니하면 대지 소유자가 대유할 수 있다는 규정이에요. 4번 집합검은 규약상 공용부문에 대한 공용부문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하는 경우 공용부문 취득자는 지체수포증 이것도 처음에 자주 나온 법입니다. 규약상 공용부문 아파트 관리실 노인정 같은 걸 말하죠. 규약으로 공용부문을 정했다. 규약상 공용부 규약상 공용부 자 이때 규약을 폐지하면 일반 규약을 폐지해버리면 이제 공용부문이 아니라 전유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유부문이 되는데 이때는 무슨 등기하느냐 규약을 폐지하면 새로운 보존등기하는 거지 이전등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권 보존등기 규약상 공용부문에서 규약을 폐지하면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등기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라는 걸 꼭 알아두십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4번 지문받고 5번 지문도 역시 수용에 의한 수용권 이전등기 완료 수용재결의 실효로 그 말소등기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 즉 수용자 단독으로 기업자명 이전등기 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수용재결이 실효되면 그 이전등기 말소등기 일반원칙에 따라 공동 신청한다. 그리고 여기 기업자라는 것은 과거에 지금 사업시행자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이런 기업이라는 게 아니고요. 이 기업자는 사업시행자라는 여기 기업자 한자로 쓰다가 이걸 사업시행자로 명칭으로 바뀐 겁니다. 사업시행자 용어만 주의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다 기업자라고 했었어요. 자 6번 문제 보세요. 갑이 그 소유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걸 찾아라. 자 이건 일반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을이 부동산에 을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전등기 해야 된다. 매매니까 법률 행위율이나 물건변등기죠. 그리고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이 표현을 쓴 것이고 2번 을은 갑의 의임을 받더라도 그 대류로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 부동산 등기는 법률에 본인이 다 해놨죠. 그러니까 등기는 채무 2행의 준환 행위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계약 쌍방 대리에 허용된다. 일방당사 타방을 대리해서 해도 되고 동일한 대리인 즉 법무사가 양방을 쌍방을 동시에 대리도 되는 겁니다. 니은은 틀린 겁니다. 2번은 틀렸고요. 3번 지문은 을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게 갑은 을에게 등기 신청에 협조할 걸 소송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등기 인수청권이 의무자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청권을 행사해서 상대방이 협조 안 하면 소송으로 이걸 진행시킬 수 있죠. 이행 판결을 받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4번은 갑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을 게 을은 역시 매수인도 마찬가지 을도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매도이든 매수이든 어느 누구도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한 의무자 단독 신청할 땐 등기필정보를 내고 승소한 권리자 단독 신청할 땐 낼 필요 없다. 이런 거죠. 5번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을은 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만 소유권을 취득하다. 이것은 부동산 등기법 6조 2항에서 물권변동의 시기란 등기를 마치면 그 접수한 때 효율이 생긴다겠죠. 그럼 접수한 시기는 언제냐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저장됐을 때가 접수된 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 물권변동의 시기는 접수한 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447패로 오셔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에 최근에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와요. 박스형에서 지문 4개 나옵니다. 전부 다 지문 4개 까다로운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적에 비하여 등기는 훨씬 더 까다롭고 힘들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7번 옳은 것을 찾으라 했는데 박스 안에 보시면 기억은 갑이 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의뢰계 매도한 후 뒤 단독상속인 병을 두고 사망했을 때 이건 뭐냐 포괄 승계인 즉 상속 이내에 생전에 법률 행위를 하고 사망했다면 이때는 그 포괄 승계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이전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틀리고 이전등기 등기입니다. 이전등기 갑에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계약을 하고 부동산 등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하기 전에 갑이 사망했다는 거예요. 사망. 그러면 사망했을 때 여기서 포괄 승계인이 있죠. 평. 그러면 이때 뭐하러지 않는다 했죠. 이렇게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등기를 해야 민법 186조에 따라 물권변동이 생기는 것인데 이때 권리자와 의무자로 이 사람은 사망했으니까 의무자인 갑의 상속인 병이 의무자되는 것 그래서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등기 신청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을 의무자의 사망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하 사유 중 29조에 제7호에 가면 신청서 신청 정보 중에 의무자 표시가 등기 기록과 일치하지 않을 땐 각하는데 다만 이렇게 27조이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의무자 즉 매도인 사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게 원리는 똑같이 매수인 사망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계약 후 매수인 사망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갑이 살아있으면 갑과 의, 을 즉 매수인인 권리자의 포괄승계인 공동으로 직접 이렇게 이전등기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은 갑을 해놓고 둘 다 사망했어요. 등기 전에. 그러면 갑의 포괄승계인 병과 을의 포괄승계인 정 이건 병 정이라고 정이 공동으로 갑으로부터 정으로 이전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당사자가 살아있다면 둘이 공동시장하면 되는데 이렇게 원인 행위를 하고 나서 등기 전에 일방이 사망했고 등기 전에 일방이 첫째 의무자가 사망했다면 의무자의 포괄승계인 병과 상대방이 직접 갑에서 을의 이전등기하는 것이고 또 을도 사망했다면 을의 포괄승계인 정이 있다면 둘 다 사망했을 때 똑같이 갑의 포괄승계인 병과 을의 포괄승계인 정이 감명으로부터 정압으로 직접 이전등기하는 것 이걸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것이고 니은 갑 소유 토지에 대해서 사업시장자 을이 수용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을명으로 재결수용에 기한 소유권 이런 경우 수용계시 후 갑이 병에게 매매를 원으로 격려한 수용계시 이후의 이전등기 다 직권말소됩니다. 수용계시 이후의 이전등기는 다 직권말소됩니다. 유일하게 예외가 뭐라고 하겠죠. 수용계시 이전에 발생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수용계시 이후의 이전등기만 말소하지 않는다. 디귿 번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금과 다른 비율의 지분이 상속을 원인으로 신청한 경우 그 지분이 신청이 주장한 지분으로 변동된 사실증명서만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각합니다. 당연히 상속지분이 변동이 생겼으면 상속지산 분할협의서라든가 원인증명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원인증명서가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 번 보시면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갑과 을의 가장매매에 의해서 을앞으로 이전등기가 된 후 선의 병앞으로 저당권 설정등기가 설정등기가 저당권 설정등기가 된 경우에 갑과 을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원만한 이전등기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는 말소등기를 해야 될 건데 절차가 복잡하니까 말소등기 대신에 소유권 이전등기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고 대법은 판례에서 확정된 것이며 법률 규정의 물권변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등기를 복잡하게 하려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이렇게 전전 양도 됐는데 나중에 최초 이게 원인무유 등기였다. 을명의 병명의 정명의 이걸 다 말소해야 되는데 전부 다 말소하려면 공동신청으로 이렇게 말소하고 이렇게 말소하고 이렇게 말소해서 갑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말소차 복잡하니까 진정한 권리자가 갑이라면 지금 최종명의 회복을 원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즉 소유권 말소 등기 대신에 이전등기 방식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물권변동은 없어요. 각종의 농지층이나 토지거라가 이런 건 제출하지 않습니다. 일체 권리변동이 없기 때문에 다만 주의할 것은 신청정부의 원인 일자를 쓰지 않는다는 이걸 주의하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옳은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니의도 틀린 거예요. 갑원은 공동으로 진정명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과 디근만 맞는 겁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소유권 등기 설명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죠. 31회 자 기억을 보세요. 또 역시 계속 나오고 있죠.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 등기 원인관 알지 안 쓴다 했지 그 원인이 연월 즉 원인 일자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원인도 안 쓰고 원인 일자도 안 쓰는 거예요. 보존등기는 유일하게 원촉 타겟에 따라서 소유권 저분제한등기를 할 때 직권을 보존등기 이건 맞죠. 예외적으로 직권을 특수한 경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때 이전 지분을 기록하여 그 원인의 분할금지 약정 공유물 경우 분할금지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관한 상황을 기록해야 된다. 이것은 임의적 정보이기 때문에 약정 있으면 기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맞는 거예요. 기억이 틀렸네요. 니은, 디귿은 오르니까 5번이 정답인 것이고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31에 나온 겁니다. 옳은 걸 찾아서 제외하겠죠. 국기억을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걸 자는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탈을 하겠죠. 수용의 경우 국가, 지자체가 아닐 땐 단독 신청 즉 사업 시행자가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맞고요. 니은, 등교한 재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한 지지역권 이걸 뭐라 하겠죠. 요역지지역권 편익 좋은 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직권을 말수하지 않는다. 그쵸. 틀렸고 디귿 번 관공서가 공매처분한 경우에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직접 공매처분한 권리 이전 등기를 등기 촉탁해야 된다. 이런 관공서 공매 경매나 공매의 경우는 촉탁등기 때문에 권리자 청구를 받아 촉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촉탁등기 즉 경매나 공매에 따른 등기 촉탁등기다. 이걸 알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얼번 등기를 한 후 등기상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천을 불일치하지 아니할 때 이렇게 후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할 때 이를 시절한 등기를 우리가 변경등기다. 라고 했고 원시적 사유로 일부 불일치할 때 시절한 것은 경정등기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경정은 원시적 사유되기 때문에 등기 후 즉 이 후발적이라는 얘기예요. 등기 완료 등기를 마친 다음에 변화 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변경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과 티근만 옳은 겁니다. 10번 문제 보세요. 공유관계에 원하는 등기 설명은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공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한필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 소유역에선 분필 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타 해지를 원하는 지분의 등기 이것은 뭐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법률적으로 우위치를 특정해서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상은 공유로 돼 있어요. 등기부상은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반례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A, B 공유다 2번씩 지분이 있다 서초동 10번지 토지야 그럼 이걸 공유관계면 공유 지분은 어디나 똑같이 미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부적 야기들끼리는 왼쪽은 A가 같기로 하고 오른쪽은 B가 같기로 했다 이렇게 했을 때 토면을 그려가지고 있어요.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유를 분할해야겠지 그러면 이 공유모를 분할한다는 것은 두 단계를 거쳐야 돼요. 첫째 토지를 잘라야 돼요. 두 번째 상호 지분교환에 돼. 지분이전 즉 명의신타 해질원 지분이전에 이걸 먼저 1단계 자른다는 것은 이렇게 잘라야 돼요. 잘라 그러면 A, B 공유 토지가 두 개 생긴 겁니다. 토지 분할했을 땐 공유관계 토지가 두 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A 단독수유로 만들려면 B가 2분의 지분을 이전해주고 이쪽을 B 단독수유로 하면 A가 지분을 이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호 상호 지분을 교환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단독수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2번 토지에 관한 공유 분할 약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공유 분할 약정 등기는 공유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하라는, 공동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동 3번 등기는 공유 분할 금지 기간을 단축한 약정에 관한 변경도 역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규정이 그 다음에 4번처럼 공유자 중 1인이 지분 포기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라 공동 신청입니다. 공유 분할의 경우에 공동 신청 지분을 포기한 자가 의무자, 나머지 공유자, 잔존 공유자가 궐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지분을 추적하기 때문에 소유권 포기한 것 똑같아요. 개인이 토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면 국가 앞으로 규속되니까 소유권 포기는 반드시 국가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물권면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10번에 단독이 아니라 공동 신청 공유와 관련된 건 다 공동 신청으로 넘어간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이고 그 다음 11번 보세요. 공유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걸 찾으라고 했죠. 이것도 최근에 이렇게 공유 관계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미등기 부동산이 공유자 중 1위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고 공유자 중 1위는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 등기를 못하고 전체에 대한 건 할 수 있죠. 지분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번 문제에 공유자 중 1위는 전체 부동산에 대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고 아니 이건 지분만 안 되고 전체는 가능합니다. 전부. 전원명이나 전체 등은 가능해요. 그 다음에 2번 공유자 중 1위는 지분 포기한 공유자가 단독 신청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기한 사람이 의미자도 나머지 잔존 공유자가 걸쳐서 공동 신청. 이건 상속 등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분만 전원명이로 이렇게 나왔을 때 아까 계속 나온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 지분만 못하고 전원명이로 상속 등기 전원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건 지분만 되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히 본등기 문제를 주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2번 지문에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틀렸고요. 3번 지문도 등기된 공유물 분할 금지 기간을 갱신할 때 분할 금지를 갱신하면 이건 전원이 공동 신청해야 됩니다. 어느 특정한 일인이 단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 특정 분이 아닌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지를 할 수 있다. 건물 특정 분이 아닌 지분에 대한. 이건 지분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일부 문제가 나오면 항상 주의할 게 가시적인 얘기를 보라고 했어요. 토지나 건물 일부.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권리 일부 지분이죠. 이건 지분. 그래서 부동산 일부 문제가 나오면 부동산 일부는 눈에 보이니까 용익물권과 임차권, 부동산 특정 일부가 됩니다. 물론 일부일 땐 도면이 따라가죠. 지분은 안 보이니까 용익권 설정할 수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권 설정 같은 것은 부동산 특정 일부가 성립할 수 없고 지분에는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해서 이전 가 등기 문제, 가업료, 가처분 문제, 경매 기입 등기 문제는 이게 가능하면 다 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같이 따라 나온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일필 토지 일부일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기 위해서 일필 전체의 공유 지분 등기를 마친 경우에 대외 관계에서는 일필 전체에 대한 공유. 이걸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라고 했죠. 전체에 대한 지분 등기를 했으면 대외적으로는 공유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표현입니다. 이걸 상호명의 신탁이라 해가지고 판례가 아까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런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 문제가 나오니까 이건 민법과 연결돼서 굳이 등기 문제라기보다는 민법적인 문제 내용이 좀 들어가 있어요. 12번도 보세요. 합유 등기와 설명이 틀린 걸 찾으라겠죠. 1번 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합니다. 즉 민법상 조합원 적격이 없으니까 조합명의로 못하는 거고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하되 합유 지분을 쓰지 않는다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이 사망 탈퇴 추가 변경됐을 때 이런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등기명 표시 변경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지문처럼 합유 등기를 한 경우 합유자 이름과 각자의 지분, 지분을 쓰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계속 단골로 나오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2번이 틀렸고요. 13번 신탁 등기 문제 보세요. 신탁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동시에 대 일괄 신청, 한 끈으로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수탁자 여러 명일 때는 합유 관계라는 거, 합유. 공유가 아니고 합유 관계. 신탁 원본 등기부 일부로 보는 겁니다. 신탁 등기 말수도 역시 똑같이 동시에 일괄 신청으로 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을 때 4번 지문처럼 신탁 재산의 일부가 처분되어 권리 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 변경리를 할 경우 신탁 등기와 관련된 것은 한 건으로 일괄 신청한다. 그리고 합유 관계다. 그 다음에 신탁 원본 등기부 일부로 보고 부동산마다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 번호 하나를 씁니다. 동일한 하나의, 즉 다른,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는 거. 즉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은 칸 안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순위 번호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4번 각기 다른 순위 번호라는 걸 체크하면 되겠어요. 신탁 등기는 최근에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담보 신탁이든 뭐든 많이 지금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 내용들이 거의 정형화되어 있고 깊이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가지 특징들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14번 문제 보세요. 신탁에 관한 설명이 오른 거. 수익자, 수탁자를 대의해서 신탁 등기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원래는 수탁자 단독 신청하는데 수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나 수익자, 즉 수위가 대의할 수 있습니다. 즉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의해서 신탁 등기 할 수 있다. 2번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수탁자 단독 신청할 수 있죠. 전부 다 신탁 등기나 그 말소 등기 수탁자 단독입니다. 3번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 여러 명이면 이것이 뭐라 하겠죠. 합의관계, 합의인 뜻을 쓰라겠어요. 맞는 얘기고요.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신탁 등기, 말소 신청은 신탁 등 권리 이전 등기가 말쳐진 후 별도로가 아니고 동시에 일괄해서 동시에 일괄 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도 수탁자와 수익자가 합의로 적법하게 수탁자를 해임함에 따라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인 경우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의 재산인 부동산 권리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신탁 등기를 재신탁하더라도 전부 다 수탁자 단독 신청으로 신탁 등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신탁 등기는 다 수탁자 단독이고 재신탁하더라도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 단독 신청하는 것이며 수탁자 신청하지 않을 때 수의, 즉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신탁 등기 신청과 그 말소는 소유권자 등기 등과 동시에 일괄해서 동시 일괄, 순위번호는 하나, 그 다음에 수탁자 여러 번 할 때는 합의관계다. 합의관계, 신탁원분 매 부동산마다 작성되며 신탁원분 부동산 등기부의 일부, 즉 등기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신도면이라고 했죠. 공동담보목록, 신탁원부, 그 다음에 도면, 매매목록은 이것은 등기부와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소유권 문제를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